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는 점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시군구에서 단체장 의원 선출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민총회도 활성화되면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체감은 좀 낮아요. 주민들 목소리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현재?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이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주민들이 직접 지방의원을 뽑거나 자치단체제를 뽑은 지가 이제 겨우 25년, 또 많게는 3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해방 이후에 1952년도 1차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고 또 60년도에까지만 하도록 3차 지방선거를 치렀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없는, 없다니, 면다니까지 의원을 뽑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에 이승만 독재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지방의회 중단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30년 동안 지방의회 선거가 없다가 1991년도에 사실 부활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자치단체의 장을 뽑거나 의회를 뽑는 경우가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30년밖에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날을 지정해서 기념할 정도로 우리 주민들이 지방자치와 관련돼서 염원이 있다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자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온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발전 정도는 사실은 지방의회의 발전 정도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뭐냐면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진출을 했냐면 지역에 사는 유지들이나 지역에 살고 있는 쉽게 말하면 영향력을 가지던 사람들이 주로 의회에 입성을 했어요. 그분들이 들어가서는 행정을 견제하고 또 감시를 해야 되는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은 거의 안 하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과 연동해서 어땠든 입건에 개입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이 영향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보고 용이 날 수 있는 국민들도 없고요. 그래서 지방의회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지방자치가 사실은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점점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하고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가 역사의 계를 같이 해온 것 같습니다. 49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됐고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52년도에 우리 한국전쟁 중에 선거가 있었고 그러다가 61년도에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오랫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7년도에 우리 민주화 운동의 어떤 성과로 9차 헌법 개정의 지방자치제도가 명문화돼서 본격적으로 우리 주민의 대표를 우리 주민들이 직접 뽑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로서 우리의 대표를 직접 뽑는다는 그런 어떤 가치는 충족이 되었는데 원래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이 주인이면서 직접 나의 일을 스스로 이렇게 자취를 하는 그런 참여 민주주의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좋은 설례 그리고 방향을 그쪽으로 모아가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현 정부의 목표가 거의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부권을 실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실현이 됐는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는가 평가를 해본다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연방제 수준 말씀하셨듯이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통계자료를 보면 이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도 그때 우리나라 243개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53.7%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0.4%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태산명동의 서일필입니다. 소문은 무쌍하게 냈지만 실제적인 특별한 그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재정을 8대2에서 6대4로 지방에 많이 내려보내주겠다. 그 약속 아직도 지켜지지가 않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오히려 이 정부 들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강화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폈지만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집값이 오르고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집값이 창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자치제가 앞으로 더 활성화되면 부동산 정책도 지방에 따라 우리 경남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서울처럼 규제를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원님 의견도 들어보죠. 지방자치라는 것은 사실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자치사무권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치재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무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리 지방자치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지금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인은 저는 이제 지방에 얼마나 많은 재정적 자율권을 줄 수 있도록 제도화를 만들고 또 그런 조세 정책을 펼치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 정도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는 7대 3을 그쳐서 궁극적으로는 6대 4 정도의 비율로 가겠다. 그 말은 20%의 지방세의 비율을 40% 정도의 지방세의 비율을 높임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어쨌든 사업도 하고 운영권을 갈려주도록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이 상당히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기재부에서 크나큰 또 저항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럼 결국은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연방제의 준환은 지방분권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래서 개헌안을 올렸잖아요. 개헌안을 올렸는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그때 사실 야당이 반대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지방자치 전부 개정안도 사실은 지난번에 올렸었는데 이것도 이제 부결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지난번 20대 국회에서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21대 국회도 이것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지방자치부 전부 개정안을 지난 6월에 지금 상정에 두고 있는 상태고 아마 올 연말까지는 통과시키겠다라는 아마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정말 제대로 된 지방자치분권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자를 떠나서 정말 지방자치에 대해 분권을 하려고 지방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법률이 사실은 통과돼야 되고 저는 형법 개정안도 지금 한 번도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경남의 지방자치 수준은 한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보세요? 지방자치 수준은 사실은 전국과 비교해 보면 낮다 높다를 판가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경남도 굉장히 지방자치 수준은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주민참여나 예산을 참여하는데 주민참여 예산제 그리고 각 지역마다 지금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각 동네에 주민총회를 그쳐서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걸로 보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일정도 영향을 가지고 있다 봅니다. 그런데 행정이나 정치인들이 과연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그것을 수렴할 정도에 준비가 되어 있고 실력을 갖추느냐 이렇게 따져보면 저는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주민들은 상당하게 주민자치와 관련된 열망을 가지지만 정치인들이 기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분권이나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을 많이 옮겼잖아요. 그래서 진주혁신도시를 했을 때 그때 한 도지사가 어떤 말을 했냐면 마산 지역에서는 준혁신도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물고품이 되었고 또 한 도지사는 뭐냐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마산에다가 도청을 잊어가겠다는 공략도 내걸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은 무산되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열망이나 염문들을 정치인들이 기망하고 있는 이것들만 없으면 저는 경상남도의 민주주의는 또 지방자치는 굉장히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만의 고요한 어떤 지방자치의 특성을 가지기는 우리나라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17조에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거꾸로 법률과 명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지도 못하고 또 법률과 명령에 위배되는 또 새로운 조례를 만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는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어떤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그런 행정 또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이것이 어떤 제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경남만의 고요한 지방자치는 사실 아직은 요원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열망과 수준은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그 세월 동안 구조와 법은 아직도 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쉽다. 그리고 이 얘기도 오늘 처음 하는 건 아닌데 항상 이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